오늘은 맛있는 양고기를 먹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원필름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아주 오랜만에 사람들과 모임 약속이 있었습니다. 일삼 백석동에 상당히 괜찮은 양고기 본점이 있다고 해서 다녀왔는데요. 백석동 먹자 골목에 위치해 있는 양목장 1274-2입니다. 이곳은 인천에도 지점들이 있는데요. 이곳이 본점이라고 하고요. 주차는 식당 앞으로 하시면 되고요. 영업시간 오후 5시부터 밤 12시까지입니다. 이곳은 내부 인테리어가 상당히 깔끔하고 조명 분위기도 좋았는데요. 다치석도 있고 이런 테이블석들도 있어서 되게 식사하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메뉴판을 보시겠습니다. 메뉴, 양갈비부터 양등심, 양 살치살들이랑 사이드 메뉴들도 좀 다양하게 있는 편이었고요. 우리가 흔히 다니는 양갈비집 가면은 볼 수 있는 메뉴들이 다 있는 곳이었습니다. 주류도 좀 다양하게 있는 편이었고요. 좀 뭐 하이볼도 있고 좀 추가로 더 시킬 수 있는 메뉴들도 있고요. 또 특히 와인 메뉴도 좀 다양하게 있는 것들이 좀 눈에 돋보였고요. 또 양고기의 효능도 대해서 좀 잘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테이블에 앉아서 일단은 예약을 하고 방문을 하였는데 미리 어느 정도 좀 기본 세팅은 다 되어 있었고요. 일단 뭐 딱히 고기 외에 같이 곁들여서 먹는 음식들은 좀 심플한 편이었고 또띠아 나오는 게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숙주볶음도 아예 다 볶아서 처음부터 나오는 게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그리고 양고기랑 함께 곧 먹을 야채와 과일도 이렇게 따로 담아서 주시더라고요. 먼저 이 4인 모둠인데요. 4인 모둠 양갈비와 이 양 등심 양 살치살 구성이고요. 4인이어서 하여튼 양은 좀 넉넉한 편이고 저는 이 작은 테이블에 앉아서 2인 모둠을 또 따로 주문하였습니다. 2인 모둠에 양 살치살이랑 등심 되게 때깔 좋고 양갈비, 이 숄더렉인데 숄더렉의 때깔도 되게 좋았습니다. 불판은 이거를 약간 좀 증기숙한 불판이라고 하나요? 볼록 딱 올라온 이런 불판에 야채랑 직원분께서 알아서 다 구워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돼서 좀 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점이 되게 좀 좋았고요. 양갈비 숄더렉부터 먼저 구워주시고 이 살치살이랑 등심은 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순서대로 구워주시더라고요. 일단 양갈비집, 양고기집을 가면은 좋은 점이 일단 고기를 제가 굽지 않아도 된다는 점인데요. 거의 웬만한 식당들 다 다녀봐도 항상 직원분들께서 친절하게 구워주시니까 되게 이런 점들이 편한 것 같습니다. 이 좋은 숯에 고지는 양고기 금방 쉽게 다 고져서 일단 숄더렉, 양갈비 숄더렉부터 먼저 먹어줬는데요. 그냥 먹어도 맛있고 또띠아에 싸서 먹어도 확실히 육질의 맛이 되게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숄더렉이었습니다. 또 야채들도 잘 익어가고 있고요. 고기만 먹지 않고 야채와 함께 잘 구워진 야채와 함께 곁들여서 먹으면은 좀 맛있는 식사, 술안주 할 수 있었고 이 소스도 약간 좀 상큼함이 있어서 양고기의 맛을 좀 한층 살려주는 것들이 괜찮았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양등심도 이렇게 구워주시는데요. 양등심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고기 퀄리티 되게 괜찮아 보였고요. 일단 직원분께서 우리가 먹는 속도에 맞춰서 고기를 주시는 것들이 그런 부분도 되게 좋았습니다. 손님 적객이 되게 마음에 드는 그런 곳이었고요. 하여튼 그냥 먹거나 하여튼 이 또띠아 살짝 데워서 싸서 고기 싸서 먹으면은 되게 하여튼 맛있다라는 생각 들었고 제가 또 양고기 같은 경우에는 몇 번 영상을 따로 올린 적도 있었는데요. 하여튼 그런 집들과 비교해도 양목장 이거 또한 상당히 실력 있고 좋은 양고기 고기를 쓴다는 생각이 드는 곳이었습니다. 살찔살 같은 경우에도 되게 부드럽게 맛있게 먹을 수 있었고요. 또 양갈비 대도 뜯어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딱 싸서 주시는 것도 좋았습니다. 확실히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지 좀 양고기를 되게 과식을 하게 되고요. 이 새송이버슥 같은 경우에는 통으로 구워서 먹으니까 더 맛있었고 그리고 가장 비싼 이 프렌치렉 양갈비 중에서도 되게 최고급 부위라고 하는데요. 프렌치렉도 1인분 이렇게 주문해서 구워서 먹었는데요. 일단은 딱 그냥 봐도 때깔부터가 상당히 좋아 보였고 이것 또한 직원분께서 먹기 좋게 구워주시니까 확실히 맛있게 먹을 수 있었는데 확실히 숄더렉보다 더 부드러운 식감이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역시 고기는 좀 비쌀수록 맛있다는 게 맞는 말인 것 같고요. 하여튼 이 프렌치렉도 되게 마음에 들 거예요. 이 뼈까지 뼈대까지 맛있게 좀 잘 뜯어 먹을 수 있었고요. 하여튼 숄더렉 1인분 더 추가해서 계속해서 먹어줬습니다. 하여튼 고기는 알아서 다 구워주시니까 괜찮았고 이 집은 양파에 올려서 딱 먹을 수 있을 때쯤 집어서 먹는 이런 시스템도 좋았습니다. 명란버터 마늘밥도 하나 주문해서 먹어줬는데요. 명란버터 마늘밥은 우리가 흔히 맛볼 수 있는 또 양고기집에서 흔히 맛볼 수 있는 그런 마늘밥이랑 비슷한 맛이었고 날치알 터지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방문해 본 양목장 1274-213 본점이었는데요. 본점답게 되게 고기 퀄리티도 좋았고 손님 적게 하는 이런 시스템도 상당히 마음에 드는 곳이었습니다. 이날 갓날 아기도 한 명 있었는데 불편함 없이 식사하기 되게 좋았고요. 되게 분위기 좋은 곳에서 맛있는 식사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